연일 계속되는 야근 충전이 필요해 끝났다 아직도 회사야? 이번 주말에 대학은 어때? 대학은? 그렇지? 콜 야! 야 나 이거 못 찍을까? 연극 한 편? 완전 좋아 아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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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장 위험하답니다 그래 인간은 반역자로 창조되어 과연 너의 그 자유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하루대와 같이 잤어요 알고 있었죠? 당신 얼굴에다 써있어요 결국 당신 못 버릴 거예요 잊고 있었다 내 감정 내 감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연극이 있다는 걸 아하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치? 우리 앞으로 대학로 좀 자주 올까? 연극도? 콜 새로운 감정을 채우기 위해 완전히 비워야 할 때 감정 디톡스 대학로 연극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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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